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펠리스 가자! 펠리스 가자! 펠리스 가야지. 바로 펠리스 갑시다. 돈도 없어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돈도 없어. 펠리스 가야 돼. 나 언니가 좋아졌어. 이런 건가? 펠리스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뜻 잘라가지고. I'm sorry. 어? 하나를 두개로 나눠서 이런게 아니야? 넘어갔나요? 아 여기 좀 넘어갔나? 아 갑자기! 아니 문뜻! 어? 아 제가 다리를 본게 아니고 문뜻 보니까 어? 잠깐만 저기 사이즈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 어? 에이커이가 꽉차 봐야 흠흠흠 그렇네 여기 애들은 좀 그렇네 길쭉길쭉 하기만 하네 여 pam 길쭉길 보고 하지만 아 저렇게 되어있는 사진이 있구나 메메토스도 여기 한번 가야되는데 메메토스로 나중에 먼저 갈까 메메토스 지금 갈까 메메토스로 팰리스를 먼저 갈까 메메토스로 먼저 갈까 메메토스로 갈까 페리스를 먼저 갈까 메메토스로 갈까 안녕하세요 페리스를 먼저 갈까 메메토스로 갈까 페리스를 먼저 해봅시다 페리스 먼저 가자 페리스 털고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반갑습니다 어깨패드ㅋㅋ뭐야 어깨뽕 한번밖에 안갔어요 두번갔다 두번 라이더 싫어 픽서 악당갔잖아 싫어 너 괜찮은거? 사장님 어차피 퀸이네 답정거였어 씨 자 일단은 그러면 마코토 가야되고 류즈를 뺍시다 류즈보다는 류즈를 빼고 류즈를 빼고 류즈를 빼고 뭘가나 벨즈를 에 있는 job 류즈를 빼자 류즈를 셀팅을 좀 잘거뽑여 하하 재밌다 뭐지? 뭐 뭐 뭐 추가했다는데? 교수형? 교수형이 뭐지? 강화? 수사 수사 렌즈레이코 아 이렇게 아 레벨 올리는거 음 레벨 올리는거 나중에 이렇게 돈 많으면 안쓰는거다 나중에 이런거 전부 다 생각하면 되고 부끄러워 아 아 그 스킬이 하나 더 있긴 해야될거 같은데 그거 아까 붕농색 스킬 없었는데 일단 저장하고 털어봅시다 깜빡을 중간에 저장을 안해가지고 자 털어봅시다 갑니다 아 아아아아 아 아아아아 갑니다 아하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찐인 루트를 찾아보자 그럼 이쪽 끝이겠네 누가봐도 이쪽 끝이겠죠 이쪽 끝이 맵이 넓으니까 역시 예 포 그냥 포입니다 포 이게 막 포로 하는데 지장이 좀 크고 그러면 프로까지 어 바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화면이랑 똑같아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그란이라는거 나오고 보고 그때 바꿔도 늦지 않는 것 같아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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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알았고 알았다. 2차 퇴근 2차 퇴근 2차 퇴근 3차 퇴근 다 까야지 마법자 명량 전기 약할 것 같은데 프레임 약점이 아니야 발 약점이 아니야 발 약점이 아니야 아 이거 이거 하나에 있었네 약점이 뭐야 이거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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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와 궁면 세네 마가도 도망갔어? 와 닌, 닌지 넉넉넉한데? 아, 약점이 뭐야? 물공, 물공도 해봤어, 물공? 아, 물공도, 약점이다 부릉부릉! 아, 사이 크리스도였다 일단 대화를 해볼 수 있다 힘을 줘 내 코 맡아 뭐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처음 보는 건, 꽃일 수 있는 게 좋은 게 꽃이면, 꽃이면, 약점이 더 와 아, 전기네, 전기 약하네 전기 뺏는데 전기 약점이 있었어 아, 저거 안 되는 거야 아, 저거 안 되는 거야 다음 거 아닌가? 오, 이거네 오, 이거네 전기 뺏어 패스콜은 원래 있는거있어요?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총 자 그럼 전기 약점이 하나있으면 전기를 하나 털고 하네 그러면 자 그러면 페르소나 아 페르소나 아니고 그 그 타카마키 아니야 오르가나를 빼고 유지를 넣자 유지가 전기 속성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야 돼 내려가는구나 아 어디에 더 이상을 더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전혀 죽을 것 같애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애 무슨 일이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애 왜 아무것도 없냐고 뭐냐고 뭐냐고 뭐라 오르바이트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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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있잖아 참아 그럼 무조건 잡는거 아니야? 무조건 잡는거잖아 돈 많이 벌어야지 よし! 余裕の勝利って奴だな! 何か…感じるぞ! 何か…感じるぞ! 正体を見せろ! あっ! 何これ! あら… 無用の子が見せろ! あら… 何? きっとない… あら…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양이라서? 뭐 뭐야? 두루룩이 쌍두기 크레이가? 크레이가? 야 가지고 있는게? 화염있고? 그니까? 아니 이거 이거 빈결이 왠지 빈결이 땡겨 왠지 왠지 빈결이 그치 빈결 그치 빈결이 땡겼어 아 찍기 성공 느낌이 빡 왔어요 딱 빈결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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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공격이 없는데? 염 공격이 없는데? 염 공격이 없어 염 공격이 없어 염.. 아까 때려봤잖아 전부 다 물공이 안먹고 다 저기였어 염잠 염 whatever 염...저긴 게 없어 얘를 칼 Cold sats 판자치면 president 저항이있어서 쟤가 쟈가! 아멘한 승리입니다 아멘 여기 809 어..이런치 그런데 하마... 832 마누 엄청들.. 어.. 거ITALASS. 다행이다 퀴즈 다행이다 말하기 쉽잖아 R상 죽었어 우와 아 미스 터졌다 퀴즈 다행이다 아 얘 이렇게 퀴즈 다행이다 퀴즈 다행이다 퀴즈 다행이다 퀴즈 다행이다 퀴즈 다행이다 실패 이거 어 왜 안 걸리냐 이거 아이씨 약점이 좋은데 안걸려 이거 많이 되니까 아 오케이 아 스피 겁나 쓰는데 여기 나오는 몹들에 대해서 대응으로 스킬을 가져가야되네 호올 미치도 했구요 흠 한 번에 다 털어야되는데 에이 큰일 났다 지금 시간이 되나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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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기 스키 너무 할수 없네 한 명을 치면 난이도 보통 보통 하드에서 내렸어요 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차라리 위에 차일때 하드로 하는게 낫지 지금 하드로 해버리면 약점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공략하면서 하는게 낫지 아무도 그렇게 잘나가니까 로스만 생기고 오히려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2회차 2회차 아 커뮤니티 랭크 유지가 돼요? 아 그러면 2회차는 1회차 때 커뮤니티 랭크 다 안 올려도 되네 천천히 해도 되겠네 아 커뮤니티 랭크 유지가 되는구나 천천히 해도 되겠네 능력치도 그리고 스탭도 지식 이런것도 다 유지가 되나요 1회차 할 때 아 저 스토리 안보고 빨리 빨리 흥미를 꺼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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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